오늘은 구원론 다섯 번째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신도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자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예정하셨을까 아닐까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어느 교파에서는 당신이 교회 나와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증거다 당신은 구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지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나누어서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령한 축복의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시고 왼쪽에 있는 불신자들 염소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한 목장에 있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추수하는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해서 먼저 가라지를 뽑아 묶어 불에 던지고 곡식을 추수하라 말씀하셨어요 같은 밭에 자라고 있는 곡식과 가라지가 나눠질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 또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수천 년 동안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아프리카이든 공간의 제한을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교회입니다 선택받은 구원받는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있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영어로는 로컬 처치라고 해요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또 눈에 띄기 때문에 비저블 처치 가견적 교회라고 해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그 안에 있어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염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가 내 성전 뜰을 밟는가 뜰 밟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성전 뜰을 거쳐왔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드린다고 하면서도 아까우니까 눈 먼 거, 저는 거, 비루 먹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피에 이제 실증을 느낀다 산과 들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다 내 것 아니냐 그러시면서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 어찌하여 내 뜰만 밟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재미있는 예화를 말했는데 차고에 들어간다고 다 차가 되는 건 아니다 자동차가 되는 건 아니다 차고로 자전거도 갖다 놀 수 있고 사람도 차고로 들어올 수 있는데 차고에 들어왔다고 차냐 하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왔다고 다 신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목적 신자가 있어요 노미널 크리스천 겉보기에는 신자 같은데 실제로는 크리스도와 생명의 연결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마치 호박에 검은 줄을 그렸다고 해서 수박되지 않는 것처럼 겉모양이 성경 끼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신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크리스도와 생명의 연결이 없으면 그분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님께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냥 교회에 다닌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주여 주여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 지금 목사나 선교사 이런 이유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귀신을 쫓았어요 아무나 귀신 쫓는 거 아닙니다 권능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올리기 위해서 그것으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 바깥 어두운 데로 가라 마지막 날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을 다 받는 건 아니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중 예정 이중 선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칼빈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구원 얻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동시에 선택하신다 구원 얻을 사람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멸망할 사람도 선택하시기 때문에 이중 예정 또는 이중 선택이라고 그래요 또 그거보다 조금 부드러운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두셨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을 받고 싶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약속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가서 참 세상 풍속대로 살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학력적으로 반대할 수 없게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중예정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칼빈이 마지막 생애의 끝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속죄가 선택한 사람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무제한 속죄를 인정했습니다 무제한 속죄 또는 제한 속죄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사 죄인을 구속하십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는데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 하면 그 속죄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위한 죽음이었다 예수님의 속죄가 제한적이라고 하는 제한 속죄가 있는데 이 칼빈도 마지막에 생애의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무제한 속죄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또는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을 사람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기만 하면 내 자신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 찬송가에도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죽게로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라고 하는 찬송대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거저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예정하시지만 인간 편에서는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시부리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보금전함을 들은 자이나 우리 구원받은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 예수밖에 있는 교회밖에 있는 그들도 우리와 함께 보금전함을 들은 자이나 그들에게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빈들에서 모세가 구리뱀을 든 그러한 예화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 반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인들을 물게 하셨어요 독사가 붉은 뱀이 와서 물으니까 독이 불처럼 퍼집니다 그리고는 퉁퉁 부어 죽어갑니다 그때서야 백성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당신과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범죄해 싸우나 이제 당신께 구하노니 하나님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부탁을 했어요 모세가 중보기도 했겠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의 대답은 인간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고차원적으로 더 훌륭하게 대답이 옵니다 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리로 뱀을 만들라 그리고는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진 사방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뱀을 볼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 적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방편을 마음으로 믿고 순정한 마음으로 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아마 안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뱀 얘기하지 마라 뱀이라면 아주 내가 징그러운데 뭐 뱀을 보라고 그러면 끝내 고집하고 안 본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십자가 위에 죽음을 예시하십니다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해요 민족을 초월합니다 또 그들의 신분을 초월합니다 그 당시에 고위층이라고 하는 바리세파 사람들 사두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무시했어요 나살에 있어서 무슨 선한 곳이 오겠냐 너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창기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만 놀고 다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무시할 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하시면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들은 바 말씀이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냥 귓전으로 흘려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복음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회개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얻을 사람을 아시고 다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것이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에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듣든지 전하라 하시는 부탁을 우리가 받았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명하사 다 회개하라 권면하신다고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광야에서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나음으로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웨슬레 목사님이 교파를 새로 만들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교회가 이제 왕의 이혼 문제 또는 재혼 문제 가지고 로마 교황청과 불화가 있었어요 그러자 그 왕이 로마 교황이 뭐냐 영국의 교회가 왜 로마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헌금에서 로마로 보내야 되느냐 영국 교회는 영국의 왕이 머리다 하는 것을 발표하고 국교회 그 영국의 교회를 딱 천주교와 분리시킨 다음에 그 예식이나 교리는 천주교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딱 결별을 했지만 웨슬레 목사님이 볼 때에 거기에는 보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금을 전하려고 해도 규제가 많아요 유한 번연 같은 분은 보금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쓸 정도로 보금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웨슬레의 설교를 듣고 보금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파가 만들어진 것이 이 감리교회예요 그런데 웨슬레 목사님은 늘 내가 만들려고 해서는 아니지만은 자연히 만들어진 이 감리교회가 얼마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자들일까 하는 늘 고심을 하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감리교인들이 몇 명이나 왔나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감리교인? 나 그런 거 모른다 없다 깜짝 놀라가지고 역사가 긴 교회 그러면 장로교회는 얼마나 신자들이 여기로 왔습니까 장로교인도 없다 깜짝 놀라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이게 침례교회예요 그 중엔 있겠지 그러고선 침례교인이니 침례교인도 없다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누가 여기 천국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교인만 왔다 예수 믿는 사람만 왔다 하는 거예요 어느 교파가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종족을 초월하고 또 인종을 지역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예정된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만 인간 편에서는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입구에는 어느 분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기를 믿는 자는 다 들어오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돌이켜서 천국물을 쳐다보니까 여기는 예정된 자만 들어왔다 믿는 자와 예정된 자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잘라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지만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주어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죄를 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천국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으로 예정하신 주의 백성들이 보금을 듣고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날 보금을 듣고 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거절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알고 노아를 부르시는 하나님처럼 이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옛날 물에서 구원 받은 것처럼 장차 불로망할 세상에서 구원 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선물로 받는 축복이 청취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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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